서산시청 사격팀은 시청 상황실에서 2014년도 직장체육사격팀 입단식을 갖고 금빛 총성을 다짐했습니다. 남자 6명, 여자 7명, 감독 1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서산시 사격팀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윤미를 비롯해 5명의 국가대표가 적을 두고 있습니다. 입단 신고를 받은 이완섭 시장은 서산시청 사격팀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며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여러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